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로는 invisible gorilla라고 나왔죠.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. 또는 inattentional blindness, 부주의, 무주의 또는 부주의죠. 주의하지 않고 blindness, 맹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죠. 무주의 맹시라는 게.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효과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큼 보인다.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대니얼 사이먼스가 인간의 주의력과 관련해 실행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에서 유래했습니다. 이 실험은 흰 셔츠와 검은 셔츠를 나눠 입은 학생들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면서 흰 셔츠를 입은 학생들의 패스 횟수를 세도록 하는데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영상의 중간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을 보았는지 여부였습니다. 실험이 끝나면 화면 속에서 고릴라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50%가 고립화됐다고 답한다고 했죠. 참가자들은 흰 셔츠 학생의 패스 횟수를 세는데 정신을 집중하는 바람에 화면 속에서 어스렁거리는 고릴라를 놀랍게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에 대한 멀티태스킹,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실험의 결론이고 이것을 우리가 무주의 맹시라고도 한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내용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영상의 내용인데 이렇게 농구공을 패스를 하는데 고릴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. 고릴라 복장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볼 수가 없는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합니다. 유튜브에서 영상은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. 유튜브에서 한번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.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것. 그래서 결국은 내가 듣고 본 것이 정말 진실일까? 이런 거죠. 그리고 사람들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.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보고 싶은 것만 하면 변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걸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하죠.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? 하나의 주장만 전환했죠.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고.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것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본 것이 정말 진실일까?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씩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도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